한국국토정보공사 주민국토정보공사 아... 소리가 들리네 노지군의 할 면 없어쌤? 충남 부역은 세도면 간대리 김대리 박대리 이대리 아니고 간대리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갈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데 갈치? 여기 왜냐면 사장님 남편이 갈치 잡아요? 5월 중순 이후부터 간다고 했거든 제주도로 갈치 잡으러 제주도요? 지금은 안 되겠지 그니까 그치 정말 있다 그치? 정말 있다 존댓말 좀 써줄래? 이 새끼야 고기 혼자 들어갈까? 식사일 거야? 여기 찰나기를?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우리 안아주니 급할 거 하나도 안 급해요 우리가 딱 하나도 안 급해요 오우 소스살이 무침 하나나 갈치 조림이 강하여 조림이 나요 조림이 확실하시기에는 낫죠 손 들어 조림구이 조림 구이 구이 구이로 주십시오 구이로? 구이로 2인분? 어 2인분 알겠습니다 여기는 횟수로 1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구경 식당이고요 아까 봤지 여기 6시 정도 있는 만석 만대리 핫플레이스 한 30분 좀 있다 오면 자리가 날까? 그렇지 그렇지 30분에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면 자리가 여기 있는데 전화 그럼 010 그리고 이거 봐 이거 여기 여기 어디있냐 소활만에 있는 거 원래 이변도 있었는데 식당이 전에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시즈넬 음식인 거지 이게 손질은 응어야 댐댕이 같기도 하고 그치 전어 같기도 아마 할 거야 굉장히 기름진 고소한 생선인데 충청구 같은 분들은 되게 많이 먹는 생선이야 1월 초부터 고월 초 초중순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인 거지 방송이나 신문이나 장치이나 이런 데 보면 볼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응어는 고월 중순 넘어 보면 뼈가 없어져서 안 먹는다고 하지만 쉴 때 또 오는 게 있으면 그때는 뼈는 없애지지만 짤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드시면 무슨 분도 드시면 되고 나랑 드리는 웅어라고 들어볼 적도 없지? 고향이 어디야? 경기도 2,000 2,000 2,000만 당겨줘 1,000만 당겨줘 눈 그렇게 뜨지 마 4,000만 당겨줘 3,000만 당겨줘 진짜 많이 줬어 20분 우어라고 써있잖아 웅어 응 우웅워 같은데 여기 분들은 우워나 우여라고도 하고 우워나 우여라고도 하고 우워나 우여라고도 하고 네 1,000만 당겨줘 비그티비아의 하수오오예요. 하수오오. 하수오오. 하수오오가 뭐야? 어찌나 까마귀오 머리 숫자예요. 남자로 먹으면 머리가 깔아진다. 머리가 깔아진다. 뭔가 깔아진다. 깔아진다.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번에는 고소하고 기름이 많아서 우측을 많이 드시고 보자. 이게 응어. 우어. 우여. 그나리. 해. 일단 그냥 먹어. 소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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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회무침이라는 건 생명을 중요하고 결국은 무치기 때문에 양념이 많이 중요하지 않아. 이태키 선생님 기사에 따르면 3일에서 5일 정도 양념장을 숙성시키신다. 그리고 직접 농사지어진 고춧가루에 흰 기름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 소콤해. 소콤해. 다 건물에 흰 돼프. 네, 달콤해. 자자. 너무 깔끔하게 먹을 게 맛있게 먹을거로 안겨.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먹는 건데 많은 부분에 조미하지 않은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념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아 이거 고춧가루 그래서 제가 5월철에는 싫은 날 없이 제가 구정 때 전날 구정 날 쉬고 지금까지 하루 다니고 추석 때 출연세가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끈이 많이 많이 받으시면 우선 여기 갈대가 없어요 고구르기 아주 간대리도 그냥 퓨플레이스요 아 아 고구나 방금 지 3년 됐어요 와아 색깔이 아유아유아유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보여야 하는 거 맞아요 참기름 같은 거군요 하수호주입니다 3년 담근지 3년 돼 참기름 와우 오우 이야 빛마스 되게 진짜루 양쪽 윙격 그런 향 같은 위스키랑 당신은 아니죠 아우 나 좀 푸는 맛이 나네 실질과가 사장님 이거 도수로 따지면 몇 도? 20... 한 7, 8도 정도 야 요즘 소주 핫도그 씻는데 제가 30도로 샀는데요 얘는 거의 도수가 거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떼니까 빨리 칠하는데 빨리 깨요 그리고 진짜 머리 아픈 게 없어요 머리 아픈 게? 그냥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집이요 저는 몰랐는데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다 나와요 라디오? 누가? 저희 식당이 여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라디오에 나왔대요 그래서 꼭 여기를 와서 먹어보겠다고 김천에서 김천에서? 찾아보셨어요 진짜로 다른 분도 그래요 라디오를 제가 보고 왔어요 왜? 또 어떤 분은 저도 라디오 듣고 왔어요 어떤 분은 TV도 보고 왔어요 TV? TV에 부세도 구경식당이 하수우드 식당이 나왔대요 TV에 TV에 어디에 TV 나오지? 아니요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집에 또 식당 특징이 하나가 이 분국이 나왔대요 이 분국이 나왔대요 이 분국이 나왔대요 맛있어 식당 식당 시원당 매운 고추 들어갔어요 깨끗한 날씨 오우? 롱둥이에요? 나 제일 크고 좋은 롱둥이예요? 진짜 큰일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잠시만 나도 지난번에 오이의 식을 잘했어. 고춧가루 아.. 닉뻬 쌀하게? 그거는 마삭이 간다.. 냉둥 이런 것들의 풍경이 전혀 없어지겠는데.. 선생님 이거 냉둥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지금.. 확실히 냉둥이라고 얘기해 근데 사람들이 진작에.. 와.. 풀리는 걸 모르는데 이게 부지럽지? 그렇게? 닉뻬을 하면은 막 풀려야죠 우리가 자기가 모든 행사를 사서 다 못 먹으면 반드시 물을 대지 말고 손질만 해서 매장에서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손님만 해서 매일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물기, 길쩍버레가 전혀 없으니까. 식당에 다 오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싶은 게 소원인데. 놀 자리가 없어도 그냥 프라이팬에 튀겨요. 그리고 시험에 한 번 수건을 수건한다고 무조건 버려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다고. 20여 명이요. 선생님 혹시 공기법 하나라면. 대접에? 대접에다. 비벼 먹을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내가 갖다 비벼줘야지. 비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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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줘. 원래 많이 비벼때는 저 뒤에가 내가 바라기다가 비벼갖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귀가 얇으면 살 것 같아. 괜찮습니다. 안 뜬지들이. 근데. 이. 으음. 나도 그거 흠엘을 갖고 줬는데. 저거 흠이. 벤댕이나 중독에서 더 물리는 느낌. 이렇게. 다 먹어서 그 얘기는 안 복잡하지. 요리가 너무 맛있어. 너 일부러 뼈 안 발랐지. 우유에 실체로 먹으러 왔어. 우유에 매니는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다. 여기 온 분들 뭐 하는 사람은 왜냐면 주문장찍 팔아 그래요. 그 서비스 진짜. 맨에 매니에 안 넣고 제가 팔아요. 어 매뉴얼만 그냥 농대면 우유스님 못 팔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 찾았잖아요. 거부가 전혀 없어서 나는 청구를 켠 거 되게 좋아하거든. 먹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도 누구라는 것 같아. 냉동. 비교해? 냉동. 냉동. 그런 냉동. 그런 냉동. 여기 주꾸먹기 했다. 그거 안 해놨다. 좋아. 햇나? 이제 보게? 아직.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지 그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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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있는 사람. 밀어냈어. 밀어냈어. 안 밀려요? 여기. 여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들이 먹는구만. 남내이가. 되게 맛있어. 아니 나는. 여자님 아시죠? 형님imo. 이거만 믿는다고. 이건 뭐. 이론의 여지구. 찾아들이다. 오이. 나한테 150하드라는데. 형님. Fehli. 지금. 오늘도. 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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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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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하시기 전에는 식당 이런거 전혀 안하실대 그냥 집에 계실 때 뭐 하셨어요? 직장생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은 무슨 배장으로 그냥 무어찬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작을 했었네요 근데 음식 하는거는 원래 좋아했어요 주변에 좀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겠지 조금 조금 듣기는 제가 교육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이 음식 맛있으니까 식당하세요 이런 일이 듣고 정답을 시작하면 몇 프로 다 망한대요 자기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제가 처음에 주차간때에 하루에 2,30만원은 하루에 드시고 밥은 8개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죠 사장님 2,30만원은 못찍고 식당도 한 개 많아요 내가 식당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그것도 쉬운게 아니에요 2,30만원에 푹 눈치 저는 오후에 3월달이었는데 며칠 3,30만원 많았어요 3월달에 얼마나 축복같은 일이에요 아니 그 얘기는 뭐야 국내 팬들 말고도 멀리서 찾아오실 필요가 없냐 제가 보기 뭐냐면 코로나 때 저는 더운게 뭐냐면요 단체소님을 못 받아요 자리가 좁아서 근데 저는 개인 손님들은 저희들은 안 하세요 개인 손님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장님이 사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맛있게 해주시니까 예를들면 가만히 앉아계시는데도 이태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쓰고 또 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뭐 착한 사람이 라디오에도 좀 불사함이 저는 진짜 불사함이 그런 사장님이 이참에 이태키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한 말씀 들어주시고 누군지는 모르는 라디오 아 저는요 진짜 오시는 손님 하나하나에 진짜 저는 다 감사해요 한번에 드셔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태키 선생님이다 아 이태키 선생님들은 진짜 감사해요 네 저희 쪽에서 그냥 우연찮게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지금도 오세요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그때 두석 분들을 보고 맨 마지막에 이태키 선생님들 엄청 많이 드셨다면서요 그리고 조금 남았어요 근데 다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라디오에 내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한테도 좀 어디 방송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나왔는지 SBS일 거예요, SBS. SBS고, 허지흥 쇼가 가지고 매일 하는 쇼가 있는데 목요일에 무슨 음식 관련된 코너가 있대요. 허지흥이 눌려야지, 허지흥이. 저는 TV를 안 봐요. 여기 TV 없는 식당을 지금 보셨나요? 제가... 그러네. 그러네. 바쁘시니까. 여기가 아니라 놀 자리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정수기도 없고요. 저는 물론 제가 이거 하수업으로 1년 전 놀려요. 하수 물을 매일 드세요? 2개 지금 드시는 게 하수 끓이는 물이에요. 매일 끓여요. 하루에 4, 5번도 끓여요, 제가. 어디에 물이 없는 거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불이 없다고 했잖아. 아, 불이 없다고 했잖아. 아, 불이 없다고 했어. 아, 불이 없다고 했어. 아, 불이 없다고 했어. 아, 불이 없다고 했어. 아, 이거예요? 네. 아, 이건 남김없이 먹어야겠대요. 그래요? 네. 이거는 지금 껍데기를 좀 옥기걸로 끓여서 깨대하는 거고 껍데기 안 벗겨서 말린 거 끓이면 좀 진하게 나와볼게요. 제가 아까 낭비원은 허지우쇼래, 허지우쇼고. 아, 허지우쇼예요. 그럼 남들 3명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재미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성격이 부지런하시고 쾌활하고 입신이 좋고 원래 그러셨어요. 저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이런 손님이 말 한마디 그러면 얼굴이 파다 달려가지고 진짜 숨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 워낙 내성적이야. 네? 내성적이란 말 뜻을 잘못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말도 모르는데 지금 이게 10년, 10년 전 하다보니까 사람이. 근데 아저씨는 왜 낚시할 때 발치만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럭도 다니고 무럭도 다니고 발치만 다른 걸로도 생선을 하세요, 우리를?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무럭도 다니는 거는 백하고 여섯 시간에 나갔대요. 수심이 7,80m도 졌다보니까 진짜. 그 정도는 잡아오면 전화 달라는 게 있어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한 마리 떠서 회를 주고 매운탕을 밥 드리고 5만 원 받아요. 몇만 원이요? 네. 진짜 무럭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한 마리 떠도 5만 원 받고 그런 거는 한 마리 떠도 매운탕을 끓여서 밥 주고 5만 원 받아요. 왜 그래요? 인심? 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랑받는 식당들은 이유가 있는 거지. 선생님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어쨌든 대신에 손님 많아지고 너무 좋습니다만 몸은 좀 힘들어지지 않나요? 사실 식당 3분은 여지간한 중복절, 세복절 그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진짜 딱 55가지 한 번만 주려고 했대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한 년 전인가 못 줄 수 없어요. 한 잔 있어요. 이뻐요. 그래서 아, 죄송한데 당근가 좀 하시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해야지 해야지. 아, 이것도 아,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싫어. 싫어. 우리 엄마가요.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진짜 쌍은 여자 주변을 막 하고 여행 좋아한다는데요? 이쁘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휴영이 어머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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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위해? 이정도면 라이론 그 때가 군떼이가 군떼 많이 오고 혼자 지냈어. 그때문이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버님 부끄문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는데 괜찮으시던데 아니